이 표현 꼭 외우자 동사분영 너 남자친구 있어 너 남자친구 있어 니 여우 남편이오 마 당연하지 당연하 이미 삼년쯤 만났어 샹추 이정 삼년 더어 그래? 나만 몰랐네 시 뭐? 지요 워 부 지다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저거 시 센 뭐? 우리 엄마가 만든 빵이야 저시 워 마마 주워다 면빵 도 만드셨어? 타 요 쪼 면빵 러 마 엄마는 가끔 빵 만드셔 타 어월 쪼 면빵 너 밀크티 자주 마셔? 너 밀크티 자주 마셔? 니 징창 허 나이차 마? 아니, 나 자주 안 마셔 워 부 징창 허 나이차 너는 밀크티 자주 마셔? 니 징창 허 나이차 마? 나는 밀크티 자주 마셔 워 징창 허 나이차 중국어 선생님은 누구야? 중국어 선생님은 누구야? 중국어 선생님은 누구야? 중국어 선생님은 누구야? 중국어 선생님은 내 언니야 중국어 선생님은 내 언니야 중국어 선생님은 내 언니야 중국어 선생님은 누구야? 중국어 선생님은 누구야? 중국어 선생님은 누구야? 중국어 선생님은 누구야? 她是聰明的人